2동 저수지 지나가요 와 엄청난 하루가 또 이렇게 열려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오는 날이 오래되고 오는 날이 없어서 거기에 오래된 날은 내일이 많아요 이거 진짜 좀 더 좋은데 여보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휴가도 시세만 지나갔는데 시간만큼은 진짜 진짜 어느 정도 시간만큼 지금 여기서 위치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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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돌아봐요 여기가 잘 빠졌는데 지금 잘 나갔대요 잘하니까 잘하니까 같이 나갔대요 느려니 나간다 새해는 안에서 그냥 여기서 조용하니까 가만히 오세요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? 위치하니까 아 휴가 진짜 못하네 아씨 서울본본별 여기가 몇몇인데 지금 정상에 50절밖에 없는데 조용할 수 있을까? 감정이면서 오이제 맞춰서 저감 오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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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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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가 용인 CF 버스 터미널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죠. 오른쪽에